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 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금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장애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지원금을 인상했는데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바우처 지원금 3,750원 인상 직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영역의 단가가 최소 5,380원에서 최대 8,170원까지 함께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도별 평균 단가 상승 금액은 약 5,920원으로 지원금 인상 폭보다 컸으며 제주도는 평균 단가가 무려 11,000원 이상 올랐습니다. 바우처 지원금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군구는 단 8곳에 불과했습니다. 바우처 이용자에게는 전액 자부담 대상에 비해 단가를 더 높게 받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에 최 의원은 복지부의 서비스 단가 관리에 관한 지침 강화 등을 통해 행정처분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서비스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